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랴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일을 볼 때 못생긴 과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못난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또 만들어냈을 때에도 운전치 못할 때 아 참 못난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운전치 못하게 되면 못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지으신 역사의 세계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형상의 그의 모습을 따라서 지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손길이 닿은 그의 걸작품 중의 작품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운전치 못할 때 뭐라 표현할까 아 못난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지는 상상이 바뀌겠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각각의 문용원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못났을까라고 그 못난이의 신앙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신앙이 못난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못난이일까 그럼 이 못난이의 역사를 벗어던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심의 세계를 따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된 못난이의 신앙이 뭔가 아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못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능력의 역사는 간구하는 역사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무엇으로 말면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간구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환경의 막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에도 응답을 주셨거니와 아니면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어느 시에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던져주시는 역사의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죠 라고 한탄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더라 이 사실들 속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아 기도하지 못하는 못난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고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그건 고민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수많은 고민들 속에 본민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고민들과 본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응답이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원할 때에 너희는 구하여야 될지니라라고 에스켈 47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못난이의 인생이 있는데 은혜받고 감사하지 못할 때 아 못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역사가 누구의 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주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문을 가리켜 주셨고 구약 때에도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역사의 세계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구원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세계에 은혜를 받고도 은총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못난이로구나 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십시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마저도 감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의 못난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못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실업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라거든 먹지도 말지어다 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일하는 소에게는 그의 망대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면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거든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거든 그럴다 할지라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먹음이 마땅하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인들을 감당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인 실업자의 분량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믿음의 심령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중심의 세계 속에 맡겨진 그의 믿음의 사액을 감당하지는 않다 안 터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신령한 믿음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못난이의 신앙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가 되라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원하는지 어떤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큰소리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주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존재들의 신분이 뭘까 했을 때 그 신분의 역사는 청주기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주기라는 사실이죠 그 청주기의 역사의 분량도 선한 청주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직분은 청주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청주기가 뭘까요? 청주기라는 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정의 일을 정리하며 돌아보는 자인 것입니다 자, 가정의 일들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 청주기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세계의 관리자일까요? 어느 세계의 청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붙으시는 그 믿음의 언저리 속에 주의 청주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가정을 돌보는 것 곧 주의 몸된 성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며 역사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으시는 청주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맡겨줬죠 그러니까 청주기는 관리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역사는 어떤 분량이 있을까요? 주님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관리자이니까요 이 모든 관리의 세계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로서의 이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네가 관리자에게 이것을 하라 명하시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우스 1장 19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일을 향하여서 아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오직 순종이었다라고 그의 이름이 아멘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보내신 일을 향하여서는 그 맡긴 모든 사역들에 관하여서는 청주기처럼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역사의 세계는 청주기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1부 예배와 오늘 2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봉사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 그 봉사자의 세계 속에 청주기의 그의 신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모습일 터인데 그러면 청주기처럼 봉사라 했을 때는 그때는 청주기는 관리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봉사하다라는 그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청주기처럼 봉사하라 했는데 이 봉사하다라는 그의 의미의 역사는 기다린다,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바로 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봉사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힘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청주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여 준 역사는 바로 너희가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가 되라 하심인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몸 된 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각각의 주어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부족함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청주기처럼 봉사하라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물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물질로 사나님 앞에 이 교회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전도가 부족할 때는 내가 전도함으로 이 교회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시간을 원할 때 나의 시간을 채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의 육체를 원할 때 이의 육체를 드림으로 채워 드리는 역사가 바로 선한 청주기처럼 봉사하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세계 속에 펼쳐지기를 진실로 진실로 추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주기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청주기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선한 청주기같이 봉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였습니다 청주기의 사명을 감당기를 소원할 때 선한 청주기처럼 봉사하고자 소원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라는 과제가 남게 되는데 그 과제의 해결의 방법 또한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라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아니겠습니까? 헬라우러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의 어근은 카라입니다 그 카라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기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던져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 은사인데 그의 은사는 기쁨의 역사로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주기처럼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각 던져주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 하심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입니다 단수이거든요 왜냐고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리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유인부의 한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핏뿌려주신 그 죽음의 생명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은혜는 단수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도전서 12장이 어떤 장이죠? 은사장이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혜대로, 믿음의 지식대로, 믿음대로, 또 병고치는 은사대로, 능력행함대로, 예언함으로, 명들 구별하는 능력대로, 방은한 은사대로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홉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3장으로, 구름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마을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더 큰 은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가장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었잖아요 사랑도 가장 표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각각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질대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질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함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어떤 이는 봉사를 잘하는 자가 있다면 그 봉사도 은사인 것입니다 병고치는 것만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만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라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지 마셔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한다면, 노래를 잘한다면 성가대역사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역사의 세계가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왜 은사를 여러 가지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성진대로, 여러분의 기진대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은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량대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성진대로, 각각의 기진대로 기쁨의 일들을, 기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우리가 선한 정지기처럼 봉사하는 그 일들의 세계는 어떤 중심의 세계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세계의 일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의 일이 아니고, 내 자손의 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 모든 역사의 세계는 문영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맡긴 대치상, 대위임령의 세계가 뭐였습니까? 모든 족석을 구원함으로 이끌어내라 하심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 명령의 세계를 감당하는 그의 직분, 정지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은사대로, 기쁨의 일들대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쁨의 일들로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쁨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예배소서 4장에 이렇게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 세워진 그 각각의 직분의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바로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지기 사명의 중심의 역사의 열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모든 세계를 드러내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물질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잘나가는 그 모든 세계를 자랑함의 역사가 청지기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바로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맡기신 영혼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 역사의 세계마저도 그 정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곧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의 역사의 세계에 일들이 청지기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사의 세계는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소리로 시작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뜨겁게라는 얘기죠 열심으로 그 열자가 뜨겁다 할 때 쓰는 열자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주는 역사의 세계 속에 어떤 역사가 나느냐? 아니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만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서로 상호 보충과 보완에 작동을 하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분량이 어느 만큼이냐라고 물었을 때 열심으로 아주 뜨겁게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주라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사랑하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왜 성도의 몸이 온정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정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떤 마음의 세계 속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중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8절 끝판절에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유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히 향한 그 모든 믿음의 세계의 일들 그리고 주의 몸 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중심의 세계는 뜨겁게 사랑해 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 주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 주고 뜨겁게 사랑해 주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면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허물들 속에서 온전히 된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어미가 내 자손들을 향하여서 점먹이며 그렇게 진자리 뒤인자리 가라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냈던 그 진한 사랑처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목양의 식룡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펼쳐주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이재역사처럼 주의 몸 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위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였습니다 대접 무엇입니까? 섬겨주는 일이라는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 땅에 오신 그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뭐였습니까? 사랑해주고 섬기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의 세계 속에 주의 몸 든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세계 속에 문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생한 이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를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에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저들이 토지의 모든 소재들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니 라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니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되니 무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주의 몸 든 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세계를 나눠주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그 믿음의 열매를 나눠주고 있을 그때에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문 영혼이 소생되었으며 영광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의 중심의 세계는 구원 받은 것으로 기뻐함의 세계로 끝나라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 역사의 일들을 이루고자 소원할 때 이 일들을 이루고자 소원할 때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청지기의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보낼 때에도 모세가 못해요 못해요 거절할 때에 마지막에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니 뱀이 되고 다시 지부라니 바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손을 넣어보라니 넣었다 뼈더니 병이 들고 다시 넣었다 뼈더니 다시 여상하여 다시 고쳐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세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그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 모든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중심의 세계는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곧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몸 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거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시험이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일하게 되면 그 모든 역사의 세계가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내 영혼이 기뻐하는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그 역사의 세계의 정답을 빌보소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것이다 라고요 이 세계가 바로 성령으로 일하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자들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세계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때의 오늘 본문 11절 끝판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랴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선한 청직이처럼 중심된 믿음의 세계 속에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된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예배당 중에 있는데요 예배당 중에도 정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직분자들이 많다라는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의 직분자들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에 일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직분자들이 많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가끔씩 어떤 마음들을 되뇌우고 있습니까 아 정말 일꾼이 없구나 아 일할 사람이 없구나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되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직분자는 많지만 세워진 직분자는 많지만 일을 관망하는 자들이지 일하는 자들이 안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3D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바로 3D 업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나라 속에서도 3D가 있을까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 3D 업종이 있을까요 주의 나라 속에서는 3D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일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세계에 맡기신 믿음의 사역들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의 몸 든 교회 속에는 3D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들은 영화로운 일들이고 전도하는 일들은 영화로운 것인데 저 지하에서 자동차 정리하는 일들은 교통 정리하는 것은 3D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들은 영화로운 일들인데 뒤에서 밥하는 사람들은 그런 3D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몸 든 교회 속에는 크건 작건 단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세계 속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의 삶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청직의 온전한 청직의 삶은 하나님의 맡긴 믿음의 사역처럼 성도를 온전히 하고 주의 몸 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청직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처럼 진실로 진실로 맡긴 그 믿음의 사역들 위에 힘써 달려가는 증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청직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알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청직으로 불러내셨사오니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이가 되기오락하여 주시고 내 힘대로 내 능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청직이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